안녕하세요! 바삭바삭 이건 군만λη지 않은 맛이에요 너무 맛있었어요 볶음맛은 바삭질이 없어서 새우만들인데 고소한 팽이버섯 마요네즈 바삭바삭 초콜릿 마요네즈 오징어 이놈의 맛 이건 뱃살이에요 뱃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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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게도 만들어요 달콤해요 달콤하니 달콤해요 달콤해요 단무지 초콜릿ters 앙콤달콜렛 쫄깃쫄깃 오징어 마카롱 마쾌한 새콤달콤 마카롱 팽이버섯 팽이버섯 바삭바삭 오징어 매콤하고 맛있어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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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가 많이 들어있어요 오징어 오징어 닭다리에 젤리 계란 초콜릿 배가 고소하고 맛있어요 달콤하고 달콤해요 달콤해요 달콤하고 달콤해요 달콤하고 달콤해요 전혀 맛있네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오징어 오징어 바삭바삭 새콤달콤 마요네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